24년 수능 영어 33번 심리적 연구가 있어 왔어 피실험자들이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월쇼 보여짐을 당하고 요청받은 거죠. 확인해 달라고 나타난 표정이나 마음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받은 심리적 연구가 있었다. 사진을 봐 그리고 나서 표정을 좀 확인해 주세요. 이 사진을 보고 마음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받은 실험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확실히 믹스 좀 혼합스러웠어. 결과가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다? 믹스가 됐다 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. 결과가 믹스니까는 뭔가 구분이 좀 잘 안 됐다. 이 믹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야 되겠다. 문제 풀 때. 17세기에 프랑스 화가이자 이론간 이 사람이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어. 근데 뭐야? 다양한 감정을 보여줘. 그리고 화가들이 그리라고 요청을 받은 여러가지 얼굴을 그렸단 말이야. 그러면 지금 감정을 보여준다. 그랬으니까는 감정의 상태를 지금 또 마찬가지로 확인을 했단 말이야. 여기 첫 문장에서는 뭘로 확인했어? 사진으로. 근데 이번에는 17세기 예시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화가로 들어갔는데 마찬가지야. 여기서도 그림으로 했지만 감정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. 근데 되게 눈에 띄게 두드러진 건 뭐냐면은 이 말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.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야. 사진을 보고서는 요청을 받았어. 확인해 달라고 나타낸 expression. 표정이나 마음의 상태를. 그 결과가 믹스드 됐대. 여기서도 얼굴을 그렸어. 감정을. 그랬더니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? 놀라운 거는 이거 믹스드 됐다. 이 얘기 지금 들어가면 되겠죠. 그럼 이 믹스드를 어떻게 이제 보기에서 풀어냈냐. 이거를 찾으면 된단 말이야. 자 이 모든 거에서 빠진 건 뭐냐면 배경이나 어떤 컨텍스트, 문맥? 배경이야. 감정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 배경이 빠졌어. 그 배경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배경이 빠졌다. 배경이 없다. 그래서 그 결과가 믹스드가 됐다. 뭔가 막 섞여서 나왔다. 답은 5번인데. 많은 그것들은 어떻게 돼? 원어나들. 서로서로 어떠한 루스, 손실 없이 대체될 수 있었다. 많은 그것들. 얼굴 사진을 지금 그렸잖아. 그림을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걸 뭐 A, B, C, D, E, F 이렇게 그렸다고 해. 근데 어떤 루스가 없어. 루스를 여기서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다른 거 없이 어떤 뭔가 빠진 거 없이 서로가 A, B, C, D, E, F가 서로를 대신할 수 있었어.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다 이렇게 똑같을 수 있었어. 그럼 분명히 지금 여기서 뭐 하자 그랬어? 다양한 감정을 갖다가 감정을 보여주는 얼굴을 그렸는데 서로가 서로를 대신할 수 있었어. 서로가 서로를 대신한다는 얘기가 뭐야? 어떤 믹스. 혼합이 된 거겠죠. 여기서 얼굴 감정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그랬더니 믹스가 됐어. 감정의 상태가 사람들이 뭐냐? 약간 이렇게 됐단 말이야. 감정을 확인해 됐더니 놀라는 게 뭐냐? 약간 이렇게 돼야 되잖아. 왜냐하면 감정을 결정하는 배경이 빠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돼? 서로가 서로를 대신해. 그러니까는 서로 서로가 그냥 똑같고 좀 구분이 안 되고 좀 헷갈렸다. 그러니까 헷갈리고 구분이 안 되고 믹스가 됐어.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어떤 구분이 안 됐다. 그러니까 서로가 구분이 안 되니까는 서비스 교체할 수 있었다. 이 얘기 들어가서 답은. 감사합니다.